네, K-POP 기사장 뉴이스트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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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났나요? 네, 앉아주세요 두 번째나요? 드디어 지진아 담았니까? 네, 뉴욕 지진아 담았니까? 네, 뉴욕 지진아 담았니까? 드디어 지진아 담았니까? 드디어 지진아 담았니까? 그러면 중국 팬분들께 한 번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쇼타임 뉴이스타임 안녕하세요 뉴이스트입니다 와우 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이스트 백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발호 발호 네, 안녕하세요 뉴이스트의 아론입니다 아론 네, 안녕하세요 뉴이스트의 리더 제이아닙니다 어, 대장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엔 네,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민현입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어, 티브완은 탐구 제어즈 후 틴수 전지 중 탐 발소 저소 거 요청연 바이호 제이아 찬유는 텐츠는 잠시 시험다마? 어, 네, 백호 씨, 그리고 민현 씨 제이아일 씨는 이번 앨범 수록곡 사실 말야 작사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자리에서 혹시 살짝 불러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아, 네 시작 이 노래 작사가 굉장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영감을 얻었냐고요? 이번 앨범 자체가 어떻게 하면 팬분들이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무조건 칭찬을 하자 어떤 모습도 잘 어울린다 항상 사랑하는 것 같다 제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팬분들에게 행복한 느낌 여러분이 정말 이해하셨을까요? 네 主打歌曲은《女王的騎士》 모든 작은女孩, 작은女孩, 작은女孩 어떤 꿈은? 어떤 꿈은? 멤버들이 여왕을 지켜주는 기사로 변신하셨는데요 사실은 여자들은 어릴 때 다 공주가 되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멤버분들은 혹시 어렸을 때 꿈이 뭐였나요? 저도 공주죠 공주예요? 원주 아니에요? 한 번씩 혹시 어떤 꿈을 가지셨는지 얘기해주세요 저는 어릴 때 저는 저널리스트 하고 싶었거든요 저널리스트? 저거는 지식의 그런지? 저거는 지식의 그런지? 아니요, 그런지 신문에 있는 그런지? 아, 저거는 작가? 네, 그거요 작가, 작가요 저는 어릴 때 동물 관찰하는 게 취미여서 동물 관찰자로 개미들의 관찰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관리동우? 어, 아니 관리, 관찰 동우 관찰 동우 어쩌다보니 연예인을 하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成為了一人之後 예, 특별히 사랑하는 관찰 동물 저는 토이스토리의 우디가 되고 싶어요 아! 뭐 뭐? 토이스토리의 우디? 제 동화편에서 미국의 동화편? 네, 네. 아, 에니메이션 동화편? 그는 카우보이, 카우보이. 카우보이. 이윤의 특징이라고. 이유는 좀 뭐라해야지, 장난감으로 한번 살어보는 거 어떤 기분입니까? 아, 완주! 아, 완주? 지금 완주? 아, 완주처럼 생활을 하면, 왜 그런 느낌이래? 아, 아, 완주 중동의원 인형, 그니까? 그니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하자. 아, 당분이? 저는... 대답지? 네, 어릴 적에 할머니께서 항상 내 대통령을 불러주셔서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었어요 아, 태양 주어 종통 태양 주어 낳이 낳이 맑해 내 종통, 내 종통 그래서 소유가 종전하는 정통의 꿈 우리 다 정통의 꿈은 우하하하 그럼, 너는 자기들을 취하라고 생각하니, 왜냐면 말이죠 아니, 지금 우하하 씨가 뉴위이스트 멤버들 중에서 우하하 씨를 지켜주는 기사를 골라볼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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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뭘 해야해요? 지금... 살짝씩... 살짝씩 한번 보여주시면 멜로디 표현grass gonna be 멜로디 표현 좀 해주시면 저 중국어로 노래할 줄 알아요 팝을 샷 팝을 샷 팝을 샷 팝을 샷 팝을 샷 팝을 샷 켬 주세요 이렇게 haz 형님의 수영 더 시원니농자이 워성변 부츠도니 시니 하이노 포웨이 워카이베 워어 샤니드 예 다른 멤버 있나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저희 베이스 중국어 버전 있거든요 아 저희 아 중원 아 중원 아 중원 반반 리조 황치 렐로 쇼카 쇼시 반정자이 쇼리 쇼빼 쇼치 와 탄력이 좋아요 발음 어땠어요? 발음 어땠어요? 발음 어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못 알아들었어요 뭐지 못했나요? 어? 이 조 황치? 네, 은정 황치 네, 은정 황치 그리고 후엔 에이, 사실 아직 많이 표정되더라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서 유인 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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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른 멤버 멜리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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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세요 그럼 저는 한번 네 영어로 아 영어는 살았다 I love you 아 네네네 한번 보여주세요 I love you I love you 잠시만 I love you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I love you 아 미투 제가 피하지 않게 미투 제가 피하지 않게 유투 유투 아 아 아 아 아 아 뭐래 제 자체로도 자신 있습니다 아 아 뭐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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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가 조금 먹혔네요 연이연이에요 지금 상훈 SBS 열심히 노래했는데 서운이는 처음부터 좋아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은 꼭 이렇게 slider이네요 아버님이랑 똑같은 생일이 생일이랑 생일이 생일이 생일이오 진짜?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지금 와 화가 스스로 고를 선택하고 다음 다음은 우리 이제는 와우아 크anse Теперь 우리의 같이 놀고요 4인 1주 2인 1주를 2인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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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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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1주 소송 저희는 5명이예요! 저희는 3명이예요! 그래서 저희는 외부입니다! 저희는 중국의 류단몽과 유연 선차! 와우~~~~~ 간단한 게임을 진행해볼건데요 5명이 한 팀이 되어서 대결하는 게임입니다 게임에서 지는 팀에게 벌칙이 있고요 저희 쪽 인원을 또 맞춰야 되니까 오늘 중국에서 오신 유난명 씨 그리고 유희아 씨가 나와주셨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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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오신 유난몽과 유연을 직접 소개해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류단몽과 유연을 직접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류단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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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단몽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와우~~~~~ 만약에 류단몽과 유연을 직접 소개해드립니다 저희는 류단몽과 유연을 직접 소개해드립니다 와우~~ 네, 그럼 지금 4명이예요! 남녀 대결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로이 씨는 재미를 위해서 살짝 빠지고요 그리고 류이스트의 멤버 한 분께서 류단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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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단몽과 유연을 직접 소개해드립니다 아, 엄마, 짠시랄, 쏘아와 와우~~ 제가 간단하게 게임 규칙을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죠? 어, 일단 설명을 할게요 바닥에 깐 신문지 위에서 팀 전원이 5초간 버티면 성공이구요 성공 후 신문지를 반을 접고 게임을 다시 진행을 합니다 아, 점점 좁아지는 신문지 위에서 끝까지 버티는 팀이 승리이구요 바닥에 신체 한 부분이라도 닿으면 탈락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신문지 여기 있어요! 아, 또 이 게임을 저희가 한 번 해봤죠, 그죠? 저희 되게 잘해요 아, 그렇네요? 아, 그럼 제가 여기서 빠질게요 그럼, 그럼 제가 여기서 빠질게요 아니면, 와, 여기가 있어요 아, 제가 이쪽으로 할게요 네, 제가 이쪽으로 할게요 그럼 신문지 받아, 받아줄 수 있어요? 네 나, 빠우지 나, 빠우지 나, 빠우지 나, 빠우지 이렇게 한자에요? 반대에요? 반이에요? 반이에요? 반 적었어요? 다섯 명이요? 아, 처음부터 반요? 아, 처음부터 반요? 와, 지금 1카스 여기 반 세다, 세다 아, 아, 지용이 반아 지용이 반, 1카스 여기 반 4개는 안 돼? 우선 4개는 안 돼? 네, 4개는 안 돼? 4개는 안 돼? 네,そんな 안 돼? 네 4개는 안 돼? 이렇게 부차가 있는 부분은 좋아요 유이스트가 올라갑고요 예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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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이스트가 시작되지 완전 시작이자 이런 작은 정신가 작은 정신이자 도와줘야 도와줘야 오케이 그럼 우리 도와줘 우리가 참고 패스 빨리 빨리 해야 돼요 빨리 빨리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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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오케이 성공 동시에 다음 게임 동시에 할게 다음 경우부터 동시에 해야 돼요 이거 했어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얘들아 적었어요?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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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세요 세이저 없는 거 딱 세이저 없는 거 딱 빨리 올라가셔야 돼요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해야 돼요 우리 먼저 할까요? 하나, 둘, 셋, 동시에 동시에 하나, 둘, 셋 동시에 동시에 통과 유니스트 통과 통과 통과했어 오케이, 오케이 졌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렇게 순식간에 유니스트 유니스트 노래 들으면서 웃기는 춤을 춰야 돼요 아, 좋다, 좋다 이겼어요 나온다 나온다 저는 뒤에서 웃기는 춤을 웃기는 춤을 웃기는 춤을 웃기는 춤을 웃기는 춤을 이쁘고 섹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거 최소 과잉 아, 어쩌다 어쩌다 웃겨요? 약간 중국 가까운 무술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아,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요 아, 안중요 아, 기온이 아, 기온이 통과 네 아, 기온이 통과 아, 그럼 이제 게임이 끝났고 아, 그럼 저희는 류단과 유엔 같이 같이 놀고 네, 오늘의 감정은 오늘의 감정은 무엇일까요? 아, 저는 이 게임이 너무 힘들어 그리고 또 우리가失敗 근데 같이 놀고 너무 즐거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승리가 되었습니다. 왜 승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승리가 되었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승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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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건 진짜 재미있어. 다시 앉아주세요. 와 이 게임...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요시가 끝냈습니다. 유니스트가 마지막으로 중국 팬분들께 말해주세요. 아 네 그러면 유니스트 분들 마지막으로 중국 팬분들 게임상. 아 벌써 끝났나요? 왜 왜 벌써? 지금 너무 빨리 가죠. 네 게임 하나 더요? 네. 아쉽지만 다음에 한번 저희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중국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어... 굉장히 보고 싶고요. 저희 한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중국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불러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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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